차트의 손실 F-Z 저기는 너가 헤어진 거니까? 뭐.. 거기가 어제 이야기인데 이걸로 말이야 여러분도 생각해 줄게 씁.. 정말? 진짜? 응 그런데... 지난 밤에... 정말 기억나요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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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비? 절대! 잠이 부족해서... 잠이 부족해서...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나 나도 하도 오래전 일이라... 내가 여기서 꿈이라도 꿨다는거야? 꿈이라도... 그 마음이 하루에 충분히 많아 그... 어딜가가 가야 하니? 믿어! 그, 누구도 안 믿어. 그,issen 거고... 그,issen 거고 그 남자에게... 그,issen 거고...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거야? 그,issen 거고...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거야? 그, 아, 모르겠어! 저, 그럼... 괜찮아? 아, 괜찮아? 그런 식으로 했었고... マジ幻でも見たんじゃないですか飛びすぎっすよ飛んでねえよいねえとかありえねって言ってるだけだろそれよりさ酒も薬もダメだよなあれああ何度も見ちまううわまだ見てたんすかそいや昨日の夜中なんてエリカさんまでうなされちゃっててやったよく覚えてないけどさ エリカムか?てっきり男が見るもんだって思ってましたけどそんでも限らないんすかねえ?え?え?え?え?どうなんかな?あんたらが悪夢の話ばっかりしてるかなよお客さんも同じような話してるしさ電差反応ってやつなんすかねえ?なあ、俺の意味だね実は同じ夢っていう気しないかほんと?俺もうろうぼいなんだけどなんつかこうもがきながら ひっしこいて何かから見えるって感じじゃねえかひたすら上に向かってさあ、俺もそんなだもがくって言うかなかなか進めない感じなんだよな 同じのを見せられてるってこと? バカ!バカ! 이 병원을 게임 속에서 하려면은 로스트 플래닛 1을 해야지 로스트 플래닛 1이라는 게임을 하면은 그 주인공이 변사마야 지하이조 게임을 하면은 변사마 없습니다 그냥 그..저기가 있을 뿐이야 똥망 게임이 있을 뿐이야 지하이조는 갤러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 루리앱에서도 게시판이 거의 저기야 성지야 ㅋㅋ 응.. 그런지..저희는 내일은 빨리 되었구나 아.. 그렇군요 즉.. 빈센트.. 오늘은 또 돌아가자 너 혼자서 괜찮겠냐? 너.. 내..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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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만났어. 미친. 아니. 그 때에는. 그 때에. 그 말은 알았다. 누군가에 있는 기억은 안 나. 아무것도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더 조금씩 마실 거야. 그들은 내가 보고. 너희들한테는. 이리카, 그 다음에. 자, 또다시 파이밍이 되나? 결국 아는 지인들 중에서 시소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얘기지 맞아 차을 세워보니까 그날부터 고작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여기서 그 애를 만난 날부터 말이야 일주일 만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깐 좀 더 오믈리 마시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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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그래, 대답한 누군가가 있어 나 말고도 누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 마스터? 잡았다, 요 녀석 꼬미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토마스 머튼 유명한 놈이 아니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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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 마스터 이름이 토마스 머튼일거야 글쎄우지다 글쎄우지다 셀아가 칠해집다 글쎄우지다 글쎄우지다 뷄센도는 누가 믿지 않단다 그거를 보 mend는 것만 있단다 그는 당신이 보기자만 있단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자신 gluten이? 그는 당신, 나는? 그런 생각보다 이상해 그는 당신의 껍질이 Bubble 너한테 보였을거야 자 마스터에게 뭔가가 있다 지금 유일하게 마스터만 시설이를 봤어 응? 그렇지 그렇지 내 취향이라고? 어? 어? 일반적으론 말이 안된다 보통사람이들은 안보이는게 맞는거니까요 응? 이쪽에 존재가 아니라고? 도대체? 대체로 불가능하다고 하하 그쪽은 그쪽으로 이곳에 이곳에 이촌동네에 그런 이쁜여자가 말을 안되지만 악몽을 꾸게 한다고? 아니 진짜 훌륭한 주냉랑 뭔 개소리야 어? 어? 그쪽은 그쪽은 캐사링 아? 아 너희들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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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어 항상 괜찮으세요? 람쿠크 하하 말 돌리지마 이도 있네 이씨 조금 듣고 괜찮나? 아니, 어떻게 그 악몽 같은 아 그 그 다 잡았다 이 녀석아 잡았다 이 녀석아 아 에? 아 응 이로이로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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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매일매일이 예상받겨 나 그 싸류넌 사류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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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они 이... 야...야...야...매데 아무튼 구다사아이 야...야...매데? 참 일본어 이런건 잘들려요 빡앨돠 어... сч건시을 진행하실 때 ㅋㅋ ㄹㄹㄱㄱ ㄹㄱㄱㄱㄱㅃ ㄹㄹ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ㅂ 크흑 이성과 미적지가는 태도로 오래 사귀게 되면 인구 모델 개선에 방해가 된다고 할까요? 좀처럼 사람이 늘지 않는다고 할까요? 뭔 개소리야 그런 분들에겐 그것에 오르게 해서요 그때부터 인간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답니다 건전한 생각을 지닌 여성의 시간을 쓸모없게 만드는 관계는 미래의 큰 장애죠 그런 커플은 일단 떼어놓고 결혼 생각이 강한 남자에게 여성을 재배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결국 오랜 사귄 연인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여자를 빼돌려서 결혼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 남자한테 붙여서 출산율을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지 뭐 이런 데도 않는 그녀는 목마 석슈버스죠 저주에 걸린 남자의 이상형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자 평생 여자친구가 없던 아니다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여러분에게 갑자기 당신의 이상형의 가까운 여자가 등장해서 당신한테 추궁거리면 걔는 목마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마요 거절해요 평생 솔로로 사는 거야 알았죠?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무슨 논리야? 손님 어머니를 유혹했던 남자를 제가 속관했기 때문인걸요? 왓더? 어? 아 결국 그냥 자유를 주겠다 떠넘기기 바람피웠던 건 너잖아 너 때문이잖아 난 이미 결혼하려고 했다고 뭐야 이거 우기는 새끼는 이거 마을에 꼬부여서 진짜 실력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밤 손님은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죽는다고? 죽는다고? 거시기나 쳐 까 잡소 빈센트!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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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안마어내줬... 뭐지? 어느 정도가...? 네, 여러분! 뵁터와 비센트가..? 나이오! 당황하자! 나... 왜 이렇게 했지? 아니... 뭐하는거죠? 안의 얘기는... 네가 남기고 하자. 뭐 그런지? 하긴 거... 나는 너무 악봬하자! 괜찮으세요. 그래서... 너의 나쁘게... 나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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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빠져주죠 너한테 버프해봐야 의미없겠지 오늘은 이쯤에서 빠지마 그.. 니가 했던 이야기에 내가 내일 사러서 온다면 내가 말하고 다 들어줘야돼 좀.. 빈센트.. 뭐.. 뭐.. 무리데스요 그렇다면 소원 들어주셨다는 약속정도는 전혀 문제없잖아 아니 아직 안괜찮아 니가 스티커 주면 괜찮아질거 같애 왓더 뭐일이래 이 문제는 어디길까 이 시각은 현재로 그치우라는 거지 메일에 지쳐야겠지 하아 cette 소원을 받은게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도대체 뭐.. 아니면.. 꼭 정보해. 꼭 정보해! 꼭 정보해! 네.. 네.. 빈센트.. 내가 이거.. 1주일이나 일어나면 더 explo지려 아쉽을 참고 걱정해라 확실히 하고 싶어 이 녀석하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말이야 얼씨구 얼씨구 맵 만들러 갔어요 자 일단 점장은 맵 만들러 갔고 아 쳐마셔 아 디스마린님 어서와요 아 부어 부어 초 부어 예원장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자 일단 술만 다 마시고 바로 출발하자 아 아니 아직 안괜찮아요 흐흐흫 초 부 부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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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허흫 자 일단 다 쳐마 시자 하아 하아 오 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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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술에 꿇어야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일단 술에 취해서 올라가야 돼 파이널 스테이지 천상 제일 층 천상은 총 4층, 어, 4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 자, 가볼까? 자, 가볼까? 어, 뭐야? 어, 양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스티커 20개 고맙습니다 자 선빵이다, 이 새끼야 언제나 선빵은 필승이지 언제나 선빵은 필승이지 어, 안돼 아, 말도 안 돼 이게 아, 이건 좋건 먹지 그것은 아, 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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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복잡한데? 아, 이거 복잡해. 아, 큰일 났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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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거지? 아 여긴 답이 없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해? 아 이거 무조건 내가 처음부터 해야되네 아 꼬였네 아이씨 체크포인트 괜히 먹었어 괜히 먹었어 괜히 먹었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거지? 왠지 찝찝해 저기는 자 일단 돌 먹고 아이씨이 젠장 야 니가 니가 오면 안되는데? 네 아이씨 환장하게 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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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넌 여긋 아이씨 참 와... 이게 뭐야? 어우 짜증나 아... 이게 무슨 바보짓을... 어느정도 이 랜덤돌이 좀 나아줘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거지같은 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아... 아이씨... 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됬다! 아, 말렸다 아, 이거 다 없다 아가나 와, 이거 어떡하지 어? 아... 아... 둘 진짜 적당하게 안 나와주네 저쪽으로도 올라가면 안 좋나? 어... 괴 mog… 절반 가만있으니... VII 왜? 야 이건 아니지 야이C 아 아 아 이거 아니라고 찬이니까 뒤지어버리겠네 야 왜 못 넘어가냐 저 돌을 버려야지 이 랜덤 돌을 아예 그냥 그냥 포기하든지 해야지 저걸 아 이거 애매한데 돌을 설치해도 올라가기가 애매한데